이 시간 묵상기도 드림으로 새벽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을 진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나는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역이 전환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어플이 있습니다. 줌이라는 어플인데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이 어플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잘 포럼을 하는 용도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온라인 예배로 계속 되다 보니까 교회도 오지 못하고 특히나 제가 사역하는 교구는 거리에 멀리 있다 보니 성도님들 간의 만남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줌을 활용해서 성도님들과 포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성도님들이 줌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이라도 볼 수 있던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어떤 본사님은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줌에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라도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줌이라는 어플을 이용하려면 조금 힘듭니다. 이렇게 가입해서 들어오는 것까지는 쉬운데요. 카톡으로 이제 링크를 보내드리면 그걸 누르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데 힘든 게 무엇이냐. 이제 들어와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이제 음소거를 제거하고 인터넷 전화 이거를 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것이 어렵고 못하신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 교구에 제일 나이 많으신 권사님께서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줌으로 들어오셨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말하는 것도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어디론가 막 가세요. 어디론가 막 가시더니 어떤 젊은 사람이 갑자기 화면에 딱 나오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권사님께 들어보니까 권사님이 이제 안 되니까 가까운 핸드폰 가게로 그 핸드폰을 들고 이제 가셨다는 것입니다. 핸드폰 가게 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참여를 하셨습니다. 야 참 멋있으시다. 그냥 안 되면 그냥 뭐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 또 포럼을 해야 되니까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에 있어서 참 젊게 사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습니다. 역시 목사님께서 39세의 나이를 사시다 보니 성도님들도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졌고요. 특히나 요즘 메시지에서 CVD IP라는 이런 영어 같은 용어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권사님께서는 이제 나이도 많으시니까 이해하기는 다 어렵지만 이렇게 같이 가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이렇게 배워간다라는 거에 있어서 계속 감사하는 포럼을 이렇게 하시는 거에 있어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고 자기는 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이렇게라도 성도님과 포럼을 통해서 각 지역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포럼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금 만날 날을 더욱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런 포럼들을 통해 우리는 절대 보금의 체질로 변화되고 있음을 믿길 바라겠고요. 2, 3, 7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당당히 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게시록의 처음 부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교수들의 게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교수들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작인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교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초점 맞추었다면 요한 게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 신약이 끝나는 마지막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요한 게시록은 단순히 신약의 마지막 책일 뿐 아니라 신구약의 예언 성취와 묵시록 열쇠를 푸는 신구약 전체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게시록은 서문에 이 글이 예수 글 때의 게시라고 칭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면에서는 서신의 양식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이 글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며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일곡교회라고 밝히고 있으며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 예수 글쓰드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게시록은 책 전체가 현재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우리 인간이 사는 땅의 구분이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면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해주고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시기 위함임을 메시지로 담고 있습니다. 게시록은 상징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묵시록적인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번 주 강남에서도 15, 12, 5세 숫자에 이런 의미들이 있듯이 요한 게시록에서 4는 땅의 숫자이고 7과 10은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상징적 표현 때문에 많은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구약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구약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묵시록 표현이 가득한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용과 짐승에게 속한 자 이 두 종류가 존재하고요. 땅에 거하는 자와 하늘에 거하는 자가 대조를 이루기도 하고 음녀 바벨론이냐, 어린 양의 신부, 세례 예루살렘이냐에 대한 선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논리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시록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했던 고난과 순교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악을 이기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순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비참한 최후와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승리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묘사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게시록의 목적지는 가장 끝부분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일곱 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들이 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는 곳이고 용과 그의 무리들 그리고 그들을 쫓던 그들이 온전히 다 멸망하게 된 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곳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다는 의미에서 성전으로 묘사되며 회복된 에덴으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미래를 염두해주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현재 중심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종말론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게시록은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분에 참 제다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 자체인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세상에 참된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영접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영접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노크를 하셨고 그 문을 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예언의 송도님들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깨닫는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젊었을 때에는 성경을 읽을 때 왜 요한기시록이라는 책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까라는 의문도 많이 가지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책이 어렵고 힘들고 잘 익혀지지도 않았고 잘 이해도 되지 않았던 특히나 또한 요즘에는 요한기시록을 이용해서 많은 이단들 특히나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들이 이런 성경을 이용해서 그런 종교의 집단을 행하고 있는 그런 요한기시록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어렵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어렵다는 생각에 속는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기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요한복음의 요한기시록에도 많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이런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5절과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잘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 갇힌 우리에게 그리고 죄의 문제에 사로잡힌 저 불신자들을 향해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오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듣고 믿어지는 순간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그때까지입니다. 세상 끝날 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다시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압이 마귀에게서 낳았다. 이 마귀의 정체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으면서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예빔, 곰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도 요한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고 아시아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고 우리의 생각을 속이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인 것을 이번 시간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왜 복된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진 이 가치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적 싸움으로 승리할 여러분들 최고로 축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을 무서워할 필요 정말로 없습니다. 어려워할 필요도 특히나 더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언약의 말씀이 붙잡아지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그 메시지 한 구절만 잡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이 사실 하나만 하나 붙잡아도 오늘 하루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의 생각을 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까먹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는 8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도 또 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사는 요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함께 언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절대부금의 가치를 가진 나로서 이 절대부금을 잘 누릴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이 복음을 선포할 자로 불러주셨는데 이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1인 1교회화가 정말로 구원의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도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언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